웅 Ollie 뭐니가 인젠 떠드니 시끄러운 수대쟁이 집에 가니까 스키야 안녕 자 운동장으로 운동장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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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구가 너무 착하네 그러다 한번 혼내야 되는데 멍구가 너무 착하네 곰이 좀 혼내줘라 레오한테는 안개기고 어르신 놀래킨다 멍구 어르신 일로 오세요 멍구 어르신 멍구 어르신 멍迄 educated 레오 일줌해라 일줌해 질서를 잡아야지 대장이 곰이 잡아 곰이ун compiled 곰이 이제 레에한테 붙었어 공격해 공격해 심각하지 고미야 멍구 혼내줘 멍구 혼내줘 공유준 잘 보살펴라 레오야 멍구 혼내줘 숙희 신났어 잘 뛰어다닌다 이제 근육도 붙었고 몸이 가벼워지니까 날아다니겠지 기분도 좋지 숙희 니세상이야 겨울이 왔어 그리고 근육도 붙었고 살도 빠지고 와 그거 끊었네 줄을 와 소시키자고 넌 쇠줄로 해줘야 되겠다 쇠 넌 쇠줄로 해줘야 되겠다 쇠 고민은 쇠줄로 해줘요 다 물어 뜯어요 너는 애기놀이만 하지 말고 레오야 애들도 관리 좀 해라 응? 밑에는 넬 위에는 레오 내리다 내리다 레오야 나가자 예에에에에에에에에 ei 나갑시다 곰이 나와라 곰 나와 나와 슈키 Forward 슈키 안나올거야 오늘 너 리콜 훈련 해야 되겠다 리콜 리욕 좀 하자 슈키 나와 그렇지 뛰어나오세요 예 나와요 나와요 안나와요 안나올거에요 가자 슈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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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올거야 안날거야 젠장 날이 풀렸으니까 교육을 좀 빡세게 하자 얘들아 오늘부터 모듈이도 교육 다 받고 거미도